오늘은 날씨가 부름이 아네요. 좋아하는 저 배들은 계속 있구요. 폴리스 가봐요. 다 있네요. 무슨 배를 런치하려나 그죠? 아니면 이미 뭐가 되어있나? 아 저기 뭐 뭘 서치하나? 폴리스 배가 왔다 갔다 하네요. 뭐 문제 있나? 이런거는 처음인데 폴리스 배는 처음 오네요. 폴리스 배도 또 또 폴리스 배라고 저 파란색 그 깜빡이를 반짝반짝하고 서치라이트도 비치네요. 무슨 배지? 되게 커보이진 않는데 되게 작아요. 물속에서 하는게 아니라 물 위로 바람을 부르는거 같기도 하고 뭘 서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달리는거 같은데 저거 하는데 왠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? 네 맞네요. 바람이 뒤에 커다란 날개바람이 있어요. 그쵸?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 있죠. 그래서 계속 더웠는데 바람이 부르니까 좋아요. 네 저거 보였죠? 아주 시끄럽네요. 쳐다보고 있는것들 좋죠. 아이고 진짜 부자하게 시끄럽네요. 뒤에 뒤에 커다란 환풍기를 달리는 배거든요. 아 시끄러워라 얼마나 가까이 오나 hani 보이죠? 한풍기 뒤에 오 크다 아 빠르나 아이고 엄청 시끄럽네 어우 물 튀는가봐 지금 지금 막 물이 튀는게 느껴지네 살에 막 달라붙네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특별한 뭣도 없고 그냥 부작정 노는거야 뭐야 그리고 저기 경찰들은 관심도 없고 되게 많이 많이 있어요 계속 뭘 할 얘기가 저렇게 많은지 저기는 계속 한다 한다 하고 특별한 일도 없이 나만 찍는줄 알았더니 옆에서도 찍네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찍네 아 저 물 되게 짠물이 나한테 닥쳐야죠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뭐야 근데 집에 가는구나 뭐처럼 많은사람이 다섯명이요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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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야 안타는줄 알았는데 이거 특별한게 아니라 시원장 날아온다 바닥에만 걸리는게 없으니깐 육수 아 이제 못으로 올라와야죠 마침 아직은 온단을 바꿨구 저 파트가 중요하지 쉽지않은 파트니까 정확하게 맞춰야되니까 바람이 부니깐 왼쪽을 밀어내네 에이 들어 올라가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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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끄럽다 저사람들 온몸집 짭짤하겠네 에 다 올라갔어요 아주 쉽네요 그냥 쭉 끌고 올라가네요 특별하게 고정하는것도 없이 굉장히 쉽게 내리고 굉장히 쉽게 올리네요 뭐 고정하는것도 별로 없네 사실 뭐 임무진시 유닛이니까 빨리와서 빨리 란치하고 빨리 가야되니까 그냥 연습하는거 같네요 뭐 특별하게 뭐 그런것도 아니고 보니깐 운전하는것도 바꿔가면서 운전하더라구요 한번 지랄스럽게 한번 운전하고 시끄럽게 아무튼 좋은 구경했네요 왜 저렇게 해서 인정한 저사람들은 가나봅니다 이상입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happens